선생님과 유자의 리코딩 코딩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하는 코딩 선생님 유자예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어떤 개념을 배우는지 개념부터 확인해봅시다 자 미션을 해결하며 배우는 프로그래밍 저번 시간에 엔트리봇 학교 가는 길이랑 로봇 공장 했고요 오늘은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전기 자동차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 우리 순차 순차는 어떻게 한다고요? 컴퓨터는 우리가 시키는 순서대로 일을 해요 반복은 똑같은 일을 시킬 땐 한 번에 시켜버리자 자 오늘 새로 나온 개념은 바로 조건과 선택이에요 자 조건은 뭐냐면 우리 My yes or no yes 또는 no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를 조건문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배울 거는 선택 yes으면 이거 하고 no면 저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조건부터 살펴볼게요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나는 여자인가요? 나 여잔가? yes 나는 20살 이상인가요? 난 20살 이상이지 예스 다 대답할 수 있죠? 또 우리는 다섯 명인가요? 우리 몇 명이야? 1 2 2 2명이죠? 그러니까 no 다음 2017은 2016보다 큰가요? 예스 당연히 예스 자 이렇게 예스 또는 no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조건문이에요 자 그러면 내 이름은? 예스 올노 대답할 수 있냐? 아니요 그렇죠 내 이름은 뭐야? 허세임이잖아요 예스 올노로 대답이 안 돼요 자 이거는 조건문이 아니에요 자 그럼 조건문은 뭐라고요? 다시 한 번 말해 예스 올노 예스 올노로 대답돼야 돼요 자 그럼 이게 왜 쓰이느냐 바로 선택문을 하기 위해서 선택은 예스면 이거 노면 저거를 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화장실 앞으로 간다 1단계 화장실 앞으로 간다 2단계 화장실에 들어간다 세 번째 똥을 싼다 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화장실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? 내 남자 화장실 들어가면 어떡해 큰일 나지 전기차도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줘야 돼요 어떤 선택인지 한번 볼게요 이거 놓으면 저거 이게 뭐라고요? 안돼 자 그럼 지금 2단계까지 온 거죠 1단계 했고 2단계가 이렇게 바뀌었죠 3단계는 어떻게 할까요? 우리 순차적으로 1단계 2단 끝났으니까 다시 돌아 3단계를 그대로 해주면 돼요 알겠지? 똥을 자 여러분 변비 걸리면 안되고 오늘 갔다 왔어? 아니 아직 안 갔어? 큰일이네 자 가시길 바래요 자 선택은 뭐라고요? YES면 이거 노면 저거 그래서 선택을 할 땐 여기 항상 조건문이 들어갈 거예요 자 조건 복습 조건은 뭐라고요? 말해 YES or NO 자 선택은 YES면 이거 노면 저거 친구들 이거 다 기억하고 다음이 아니고 지금 바로 공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자동차 들어가겠습니다 자 엔트리 홈페이지에 들어왔어요 학습하기에서 엔트리 학습하기를 누르고 자 여기에 주제별 학습과정 미션 해결하기 하고 있죠 자 우리는 1단계 2단계 했고 3단계 전기자동차를 클릭합시다 엔트리 홈페이지에 자동차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류를 충전해주세요 되어 있네요 주유소 가는 건가? 뭐라고요? 자 안녕 난 엔트리 홈페이지에 자동차를 계속 앞으로 이동하려면 연류가 필요해 앞에 있는 연류를 얻을 수 있게 도와줄래? 제가 너무 귀여운 척을 올려줍니다 야 안녕 야 안녕 시작하기 어 설명은 스킵 자 이거 여기 건전지 충전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저번 시간 복습이거든? 한번 유저 타임 앞으로 가기 두 세 번 자동차라 더 빨리 가는 것 같던데? 자 2단계 좋아! 그런데 이번에는 길이 직선이 아니네? 왼쪽 오른쪽 돌기 블록을 하래요 이것도 유저 타임 유저 타임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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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오른쪽으로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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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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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의 두 개 끝났다고 벌써 이렇게 너무 잘하네 정말? 정말? 아니 벌써 두 단계가 끝났어요 자 세 번째 자 이번 길 앞에는 과속 방지턱이 있대요 오 이거 차 타고 가다가 엉덩이 하하하하하 자 과속 방지턱이 있는데 빠르게 운전하면 안 되겠죠? 천장에 머리 봐봐요 자 그러면 천천히 가기를 해야 된대요 음 시작하기 그럼 처음에 한 칸은 그냥 앞으로 가도 되겠다 앞으로 가고 여기서는 어떻게 그 다음 천천히 가기 그 다음 앞으로 두 번 한 번만 가도 되지 않아? 앞으로 가기 천천히 가기 왜? 왜지? 건너뛰는 것처럼 되는 것 같아 아 다음 단계 가자 다음 단계 너무 허무하게 벌써 3단계가 끝났어요 오늘은 10단계까지인데 와우 야호 이제 운전이 한결 편해졌어 이번엔 뭐 쓰래요? 반복하기 블록을 쓰래요 우리 반복하기 연습 짱 많이 했죠 이번에 우리 할 수 있어 보여줘 너의 능력을 앞으로 가기 만날 때까지 반복하고 앞으로 가기 오 천재야? 자 자 여기서 한번 선생님 그 전에 풀었던 대로 한 번만 풀어볼게요 우리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는? 앞으로 언제까지 빨리 쎘어? 여섯 번 여섯 번은 우리가 눈으로 막 새가지고 반복하기를 할 때 앞으로 가기 한 다음에 6반복 이렇게 숫자를 지정해 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보여요? 충전기를 만날 때까지 반복하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섯 칸을 떨어져 있던 열 칸을 떨어져 있던 백 칸을 떨어져 있던 그냥 만날 때까지 반복하기라고 해주면 돼요 몇 칸인지 안 세고 훨씬 편하죠? 이게 바로 조건이에요 충전기를 만났냐? 만났냐 좀 그런가? 만났는가? 이렇게 조건을 해서 만났으면 예스 안 만났으면 노겠죠 그래서 만났을 때까지 반복을 해라 그래서 쭉 반복하다가 만났으면 반복문이 스탑 되는 거예요 친구들아 이해했죠? 답 잡노 이해했어 안했어 이해했어 안했어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기 누를게요 계속가 계속가 만나니까 이제 끝나 열려라 열려라 다음은 오늘 되게 빠르게 끝나겠네요 살아서 너무 좋다 이번 도로는 좀 복잡해 보인대요 그럼 복잡해 보이는 거는 유자가 풀면 되겠죠? 만날 때 일단 앞으로 가서 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기 앞으로 가기 앞으로 가기 앞으로 가기 오른쪽 앞으로 가기 두 번 오 그 다음 왼쪽 그렇게 그 다음 앞으로 그렇게 앞으로 가기 앞으로 가기 그 다음에 어? 앞으로 두 번 갔어? 어? 다시 잠깐 앞으로 가기 오른쪽 앞으로 왼쪽으로 돌아서 왼쪽으로 돌아서 왼쪽으로 돌아서는 제 자리에서 돌지 응 잠깐 멈췄어 머리가 멈췄어 다시 앞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았어 돌았어? 앞으로 두 번 갔어 왼쪽 돌았어 아 그러네 응 그 다음 그 다음 여기서 오른쪽 돌고 오 앞으로 두 번 맞아? 궁금해? 왼쪽을 돌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한 번 그 다음에 오른쪽 오른쪽 앞으로 두 번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반복을 찾아야 해 오 맞아요 자 여기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야 되죠 뭐가 반복되죠? 앞 오 앞 앞 왼 앞 오 앞 앞 왼 오 앞 오 앞 앞 왼이 반복이 되네요 맨 마지막에 왼이 없어요 그럼 하나 넣어주지 뭐 아 넣어도 상관 아 이미 도착했으니까 도착했으니까 그래서 빙글빙글 돌아서 뭐 상관없겠지만 그러면 앞 오 왼 왼 오 해가지고 지금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친구들? 앞 오 왼 왼 오 아닌가? 뭐? 앞 오 앞 앞 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그럼 몇 반복? 삼반복 근데 선생님이 숫자 안 세도 된다고 그랬죠? 이게 더 멀리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? 충전기를 만날 때까지 반복하기 응 충전기를 뭐야 이거를 반복문 안에 쏙 넣어주세요 쏙 자 그럼 실행해 볼게요 시작하기 유 유 유 유 유 아 이거 진짜 빨리 다 안게 왜 감탄하는 시간 주면 안 돼? 자 됐어 화생과 유자의 리코딩 코딩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재미있는 속도 잘 hätte 해외